자 21번으로 들어갑니다. 21번은 뭐를 물어보는 문제다? 전체 문제. 틀린 것. 1번. 양도가액은 뭐다? 맞는 지문이죠?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가액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총 수입금액. 2번. 특수관계가 없는 의뢰계의 무상. 포인트가 무상은 증여죠. 증여세 대상이죠. 유상이 양도세 대상이죠. 무상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오른지문. 유상은 이다.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좀 아닌자 부담부증여. 아닌자니까 무조건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럼 뭐를 물어본다? 채무. 그럼 채무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다. 오른지문. 자 4번 또 나왔다. 2000초가. 그럼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의 금액. 엔드 6개월. 자 그 다음 5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이죠.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뭐를 합쳐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뭐가 빠졌다? 프리미엄 상당액.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빠졌어요. 자 22번. 자 22번은 역시 양도세 전체 문제. 틀린 겁니다. 자 1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그러면 몇 년 이내 팔아야? 3년. 그럼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달라붙다. 왜 3년이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 3년 만에 하잖아요. 3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2번. 장기알부. 장기알부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약자로 뭐라 배웠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소, 인, 사, 중, 빠른 날 맞죠? 그리고 3번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막이로 약정했다. 양수자. 뭐를 물어보나요? 양도시기. 그러면 제외한다. 주의하자.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합니다. 양도시기니까 제외한다. 옳은 지문. 자 4번. 양도소득세 과세인 국내소지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포인트가 뭐다? 같은 연도. 항상 순서대로 공제하죠? 같은 연도에 토지 건물을 팔았다. 그럼 앞에서 250 받고 뒤에 거는 못 받아요. 그래서 4번이래. 답은 소득별로 그냥 연 250이죠. 각각을 지워야 돼요. 그냥 연 250. 토지에서 250 받아. 왜? 같은 연도니까. 뒤에 거 건물은 못 받아요. 그냥 연 250. 각각 틀렸어요. 자 5번. 국내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로 물납해지.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자 23번으로 돌아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소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다? 기업 고가주택은 절대로 기준시가는 임대업에서 쓰는 거다. 양도는 팔았잖아.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액 12억 초과. 5. 가 아니라 X. 기준시가 12억 초과는 임대업에서 쓰는 거예요.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고. X.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다가구는 단독이잖아. 건축법상. 어떻게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하나 틀렸네요. 다가구 주택에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 틀렸네. 자 고가주택. 아까 계산해 봤죠. 장특공제는 반드시 뭐다? 12억을 차감. 12억을 차감해야 돼요. 왜?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럼 차감하면 비율이 나와.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2억 차감. 앤드 비율. 자 리을. 고가주택도 똑같잖아. 양도차익도 12억 차감. 그럼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리고 미음은 뭐다? 자 21년 취득했어. 고가주택이네.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오. 왜?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그래서 25에서 21을 빼면 4년 보유했죠. 그럼 3년 이상이 들어가니까 적용된다. 그럼 틀린 것은 ㄱ, ㄴ 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몇 개다. 두 개. 답이 2번입니다. 자 2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양도소득 역시 전체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뭐를 팔아서 토지 공제하죠. 어디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절대 양도차익하면 틀려요. 2번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하면 틀려.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뭐를 물어보는 거야? 증여세, 2월과세. 그럼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취득원가에 뭐를 포함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포함. 자 나왔다. 무슨 소득? 사업소득. 먼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비용처리할 때 상가객. 그래서 비용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할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업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어디서 공제한다 그랬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죠. 그럼 이거는 양도가액을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3번 특수관계인 증여. 이거는 동생이랑 하는 부당행위괴산부인 우회양도를 물어보는 지문이죠. 역시 뭐를 물어봐. 증여세. 그럼 증여세는 황급하고 끝나. 동생은. 황급하고 끝나. 즉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 4번 정리 잘해요. 2번은 2월 과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번은 동생이랑 하는 부당행위괴산부인 우회양도 돌려주고 끝나. 황급한다. 고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자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미달양도. 양도세를 줄였잖아. 미달양도. 함으로써 조세이부담을 부당이 감소시걸로 인정될 때. 이거 꼭 기억해줘. 인정될 때는 뭐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뭐다? 3억 이상이에요.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로 계산해요. 3억이니까 시가로 계산하죠. 시가로 3억. 차액이 3억이니까 3억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계산한다. 그럼 5번을 2억으로 고쳐봐요. 2억. 5번을 2억으로 고쳤어요. 2억으로 고치면 24번의 답은 몇 번으로 바뀐다? 5번. 그럼 2애는 뭐다? 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을 2억으로 고쳤어요. 2억으로 고치면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틀린 지문이 된다고요.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억 이상 돼야 돼. 그러니까 정답 없다. 2억으로 고치면 틀린 답은 몇 번이다? 5번.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행 지방세법상 이제 취득세로 들어왔어요. 양도세는 더할 게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25번. 틀린 건 전체 문제입니다.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문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맞잖아요? 자, 2번.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유권에서 공동상속인들, 포인트가 상속이잖아. 그건 앞에서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어요.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취득세를 납부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다시 재분할합니다. 그럼 앞에서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재분할하더라도 증여취득세를 납부를 안 합니다. 한 번 내는 세금.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네. 자, 3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의 공격매는 가족 간의 거래의 공격매는 대가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꼭 해야 돼요. 자, 4번. 부담부징역. 나왔네.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채무가 아니라 제외. 제외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제외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5번. 배우자 간 권리의 전연 행사에 등기 능력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그리고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 앤드 본다. 자, 26번으로 들어가요. 이제 25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2번 또 나왔다. 부담부징역.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무조건 뭐다. 유상. 맞죠? 채무는 유상. 자, 2번. 선박. 자, 주문. 자, 선박이잖아. 선박회사. 그럼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그래서 선박, 건조, 건조, 원시입니다. 그럼 원시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어떨 때 있어요? 승, 개만. 그 다음 3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취득세는 누가네?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이 내야 된다. 원자가 빠졌네.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답은 3번입니다. 자,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는 무조건 누구나? 세무자다.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5번. 자, 도시개발.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지목이 사실상 병해됐다. 그럼 환지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 조합원 거니까. 그리고 채비지, 보르지는 누구 거야? 사업시행자.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무상. 상대방은 안 따져요. 무상인지 유상인지 헷갈리면 무상은 증여잖아. 그러니까 증여는 뭐다? 계약일. 유상이면 맞아. 사실상 잔금지급일.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일이죠. 자, 2번 지목변경은 취득일이 언제야? 공부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근데 왜 틀렸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먼저 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로 바뀌죠? 관계없이 틀렸네. 그리고 연보도. 연보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데 과로가 틀렸네요. 50만원이야 면세점은 총액을 갖고 다집니다. 그럼 취득가액 50만원 틀렸어요. 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자, 4번. 자, 정비법이네.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정비법. 공법용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다음날. 다음날이 꼭 붙어야 되네요.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유상. 자, 무상이 아니라 유상은 무조건 개정법이죠.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일 틀렸죠. 뭘로 따져?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네요. 자, 28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쭉 나오죠? 자, 일반채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아까 첫째 시간에 있어요. 재산세. 딱 읽어보니까 소방분, 지역자문세, 재산세, 의지방개혁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뭐다? 당해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법정기일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나왔다. 임차일이 확정일보다 빠른 경우 하면 늦은 경우. 늦은 경우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배분 예정액, 아까 3억 원. 종부세 3억 체납됐잖아. 주택 임차 보증금 4억. 그럼 배분 예정액을 한도로 하여 뭐가 우선 변제된다? 주택 임차 보증금이 포인트가 뭐다? 늦은 경우. 주택 임차 보증금이 4억이야.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어. 재산세, 종부세가 3억이야. 그럼 3억을 먼저 우선한다. 주택 임차 보증금이. 그래서 5, 니은은 뭐다? 종합부동산세, 당의 세잖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그래서 종부세는 포인트가 뭐다?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나 틀렸네. 니은,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하는 세금. 신고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 신고서를 지자체에게 제출한 후, 후에 저당권이 와있잖아. 그럼 뭐가 빠른 거야? 취득세가. 그래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취득세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리을, 강제집행비용은 항상 보다, 국세, 세금보다 우선한다. 오, 그 다음 미음은 보다, 납세, 담보물 매각십니다. 그럼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이 지문은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오른 것은 기역과 리을만 오른 거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거다. 자,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잖아. 부담부 증여. 그럼 이거는 증여잖아. 5억. 5억짜리 증여하면서 채무. 채무 인수를 1억 하는 조건으로. 그럼 증여. 자, 증여는 원칙이 뭘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에. 시가인정액. 그럼 채무는 뭘로 본다? 갚는 거잖아. 이거는 무슨. 유상취득. 그럼 유상에 관한 과표를 적용하고. 그럼 5억에서 얼마를 빼. 1억을 빼. 그럼 4억은 뭘로 본다? 뺀 잔액. 4억은 뭐다? 무상. 증여취득 과표를 적용합니다. 채무는 유상. 전체 증여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채무는 뭐다? 유상. 과표.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인정액. 5억이죠? 5억에서 채무를 빼. 그럼 나머지는 무상. 엔드 과세표준. 자, 2번. 상속. 무상. 상속은 무조건 뭐다?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고. 자, 3번은 뭐다?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자, 1억 이하 무상. 이거는 증여를 얘기해요. 증여. 증여. 그러니까 증여니까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가액 하면 틀려요. 그래서 29번에 답은 3번. 이거는 뭐다?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높은 가액 틀렸다. 그래서 1억 이하일 때 취득 당시 가액은 뭐다?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해요. 자, 4번. 원시도. 자, 취득 당시 가액 다 뭘로 바뀌었어?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자,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지목을 변경했죠? 그럼 개인이네. 그럼 법인은 장부가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럼 개인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단순하게 시가표준액 하면 안 돼요. 길게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아닌 자. 답이 3번입니다. 자, 30번.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했다. 유상을 얘기하죠. 이에 포함될 수 없는, 없는이의 없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과로. 다만 아래 항목은 법인이, 포인트가 법인이야.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의 법인이 포함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네요. 기역. 기역은 뭐다? 할인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갔잖아. 개인, 법인 무조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포함해? 기역은.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제외. 자, 니은. 건설자금이자, 법인은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연부, 할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리을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취득에 필요한 거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음, 중계보수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왜 포함해? 환급받으니까. 그래서 포함될 수 없는 거는 답이 1번이네요. 근데 이 지문이 만약에 괄호가 개인이라고 나오면 개인이라고 나오면 뭐를 주의해야 돼?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은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를 합니다. 뭐만 니은, 디귿, 미음.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이 개인이라면 기역, 비읍에다가 뭐가 추가된다? 니은, 디귿, 미음. 답이 5번으로 바뀝니다. 개인이라면 그러니까 법인은 1번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을 주의하자.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죠. 31번. 자,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즉, 옛날의 취득세 2% 빼고 등기만 합니다. 왜 2% 뺀다? 형식적이니까.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2% 빼고. 자, 재산분할 2% 빼야죠. 자, 2번.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2%만 내는 거야. 등기 안 하는 거. 그럼 답은 2번.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정리해야 돼요. 자, 3번도 건축물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등기는 해야 됩니다. 그럼 상속, 뭐라고 나와? 감면대상 농지도 2% 빼고 등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운의 분할도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2% 빼고 등기만 하라. 왜 2% 빼? 앞에서 2% 납부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만 하세요. 답은 2번.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부가 징수로 들어왔네요. 틀린 거. 자, 징여. 자, 징여 취득세를 물어보죠. 개정법이에요. 항상 보다. 퇴약일. 절대 받은 나라면 안 돼요. 말일부터 3개월. 맞네요. 자, 지목변경 했잖아. 그럼 지목변경은 2%만 내는 거야.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 안 하니까 중과산세.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80%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여. 등기 안 하는 거. 취득세에서는. 그러니까 80% 적용하면 안 되죠. 중과산세.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3번. 경감. 자, 추징. 일반과세가 중과물건이 되거나. 경감받은 대상이 추징 대상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죠. 61.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가산세 제외.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등록 환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자, 상속 취득세를 물어보죠. 항상 말일부터 6개월. 그래서 6개월. 그리고 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6개월이야. 있는 경우니까 9개월. 말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이제 마지막 비과세 파트로 들어왔어요.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이거는 형식적이죠? 관리처벌을 맡겼네. 비과세. 그러나 주의하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합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한다. 무슨 신탁만 비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 법률, 포인트가 뭐다? 환매권 행사.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법에 의한 것은 비과세합니다. 자, 3번. 국가 등의 귀속, 귀속시키는 부동산 등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귀속, 기부채납하면서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양여는 넘겨주는 거야. 국가 부동산을 자기 거를 남에게 넘겨주는 거를 양여받으면 양여받아서 무상 사용하라. 당연히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부과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 또 하나 뭐가 있어? 조건변경. 기부채납하기로 해놓고 매각했다. 증의해버리면 조건변경이 되거나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해야 되겠죠? 자, 4번. 주택법.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공동주택. 단독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동주택의 개수. 9억. 항상 9억 옆에는 실제 취득가액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단주의하자. 개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임시응행장. 임시건축물은 2%만 내는 거야. 그런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죠. 초과하면 2%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하니까 비과세. 3번.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역시 등록면허세는 전체 문제가 한 문제죠? 틀린 것. 자, 1. 부동산.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이 등록 당시 맞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적으면 시가표준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크면은 신고가액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만 쓴다. 그리고 3번.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이거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답은 3번. 절대로 등록 당시 하면 돼. 등록면에서의 취득 당시를 쓰는 거는 3번밖에 없다. 취득권, 원인, 소유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을 50만원에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뭐다? 면세점. 과세를 안 하죠? 그럼 50만원짜리를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면세점이니까.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있다. 6천원 과세하죠? 이때 과세할 때는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 이게 만약에 50만원이 등기할 때는 200만원이 됐다. 그럼 이해로 과세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액. 앞에 뭐가 들어갔을 때 소유권 원인, 취득을 원인. 4번. 수없이 배웠다. 채권금액에 의하는 경우,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다. 그럴 때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아요? 목적, 목적. 부동산가액을 목적으로도 하고, 근저장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없다. 그러면 목적, 목적,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리고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등기 당시 자산재평가 가액 사유로 가액이 증가됐다. 달라졌지나? 그럼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쓴다? 무슨 가액을 써? 변경된 가액. 전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변경된 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증가됐다. 달라졌다. 그럼 법인장부로 법인이니까 증명, 입증해야죠? 그럼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 맞는 거예요? 경경. 경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 맞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 3번.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뭐다? 등록에 대한 등록연허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다. 필수적이고 1번 상속. 상속은 외나와 소유권이잖아. 옛날에 2% 낸 거. 취득세. 농지는 2.3. 취득세 표준세율. 외에는 몇 프로? 2.8. 등기를 늦게 했으니까 큰 녀석의 일을 빼. 0.8%입니다. 그다 8. 맞네. 8. 일률적으로. 그러나 취득세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2% 빼고. 자, 그 다음 2번은 유상거래잖아. 주택. 자, 유상거래 주택이다. 그럼 유상. 원래 취득세는 몇 프로야? 농지. 3% 외에는 4% 그럼 2회를 물어보면 2를 빼. 그럼 2%야. 등록면허세는. 근데 뭐야. 유상, 주택. 주택은 2% 안 빼요. 주택 취득세율이 1에서 3%죠? 무상 취득. 그래서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 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이건 계속 법이 바뀌어 왔으므로 등록면허세는 2%를 안 빼고 이 녀석의 몇 프로야. 이 녀석의 몇 프로야? 이 녀석의 몇 프로야? 이 녀석의 몇 프로야? 50%를 곱한. 그럼 뭔 뜻이야? 1%짜리면 0.5%만 적용하고 3%짜리면 1.5%만 적용하겠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50%를 곱한. 뺀 하면 안 돼. 50%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뭐 물어볼 때? 유상 주택. 그럼 나머지는 2%로 갑니다. 50% 곱한 맞네. 상속위의 무상. 상속위의 무상은 증여잖아.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 남겨야죠? 비영리 사업자는 2.8%. 왜? 왜는 3.5%. 그럼 큰 녀석의 1을 빼라. 2를 빼면 1.5%. 15. 35 틀렸네요. 15.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다. 가져가 경매. 왜 하는 거다. 채권 돈 받으려고. 그럼 세율은 소유권이 아닌 거는 전부 0.2. 1,000분의 2이죠? 옆에 봐야 돼요. 채권 금액. 부동산가에 가면 큰일 나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 등기. 설정 등기는 뭐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 하면 큰일 나요. 월 임대차 금액. 만약에 5번이 말소등기라고 나오면. 말소등기라고 나오면 무조건 건당 6,000원. 설정 등기니까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럼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등기. 헷갈리지 말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등록면허세 끝내야 돼. 자, 36번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하나 쉬고. 자,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다 했던 거죠? 틀린 것. 자, 뭐가 나왔다. 법원의 촉탁등기. 어떨 때 회사가 끝났잖아.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명의로 촉탁등기 할 때는 망했으니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국가, 지자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 1번과 헷갈리면 안 돼요. 법원의 촉탁등기. 가압류하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법원의 촉탁등기는 1번만 비과세. 나머지는 다 과세합니다. 가압류. 그리고 무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2% 부과해요. 중과기준세율. 등록면허세. 자, 3번도 포인트가 뭐다? 지방세 체납. 납부를 연체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 등이 들어가죠? 그럼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36번의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